가은이와 여러 안무가들 그리고 댄서 친구들 또 동료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아 태형아 너 진짜 소원성취했잖아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안발까지 열심히 길러줘. 거기에 판넬이 있는데요.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. 쥬진이겠습니까? 개인적으로 되게 이뻐요 이번에 챌민이 소프트 엄청 이뻐요 개인적으로 되게 이뻐요 이번에 챌민이 소프트 와 엄청 이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떻게 쓰냐고요 다리 드신 것 같은데요 네? 등신대다 등신대 몇 등신대죠? 몇 등신대죠? 몇 등신대죠? 6등신인가요?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? 1월 24일 몬스터 요 3명몬스탐 2명을 맞춰보세요 몇 등신대죠? 고그니 3명을 맞춰보세요 2명을 맞춰보세요 4명으로 맞춰보세요 2명을 맞춰보세요 드라이저 그렇게 말한 기적을 안췄습니다 Bunun 전투 초기의 전화 초기의 전화 초기의 전화 전화 진짜 웃기다 오늘 절게요 하는 게 아닐까봐 지금 이렇게 연구를 났다 반응이 반응이 렛몬인스피 혹시 술이 몇 명이었어요? 술이요? 술? 수리 아 수리? 좋아 이찌는 술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취급 너무 잘해 아니 아니 술이 몇등급이라며 주량이 몇등급 이찌는 술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찌는 피자, 파스타 그리고 네 저 수리는 유일하게 2, 3등급이었습니다 왜왜왜왜 해당 잘하기를 수리를 못하고 형 본인이 몇등급을 쳤어요? 수포자였습니다